자 이번 시간에는 태그의 원리를 좀 살펴볼 건데요. 자 태그의 원리는 여러분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시 태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궁금하시다면 이 수업을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세요. 자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저장소에 이 커밋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. f1.txt abcde 이 새로운 커밋을 그냥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git commit 마이너스 am 5라고 해서 commit 로그를 만들었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태그를 만들 건데 태그를 만들고 나서 .git 디렉토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겠습니다. 자 git tag 1.1.2라고 하고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.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단 하나의 파일이 바뀔 뿐입니다. 그리고 그 파일은 .git 디렉토리 밑에 있는 .tags 밑에 있는 1.1.1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이 태그의 이름과 같은 .txt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.txt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이 파일을 클릭해보면 .txt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.txt 파일이 생성된다는 뜻일 뿐입니다. 자 그럼 제가 한번 손으로 직접 태그를 만들어 볼까요? .git 안에 tags란 .txt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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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t 태그 마이너스 a 1.1.3 그리고 메세지는 음... 버그 픽스라고 합시다. 엔터 아 벌써 있네요. 그러면 4라고 해서 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면 두 개의 파일이 생깁니다. 자,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는데 그 오브젝트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오브젝트는 방금 제가 커밋했던 그 커밋에 대한 오브젝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그 태그의 이름인 1.1.4가 있고 이 태그를 egoing이 만들었다는 사실과 이 태그에 대한 설명인 버그 픽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refs 태그스 1.1.4는 얘는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요?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태그에 어노테이틴 태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브랜치의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 브랜치의 원리와 태그의 원리는 음... 거의 똑같다.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차이가 있다면 브랜치는 최신 어...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 아이디는 바뀐다. 태그는 커밋 아이디가 바뀌지 않는다. 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 내부 메커니즘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쪽 여기까지